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수원 경기아트센터와 의정부 미술도서관 등 9개 행사장에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0일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간담회에서 예술인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에서 8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10개 시군 예술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 참여 신청을 받아 전시 78명, 공연 71팀, 체험 22팀을 선정했습니다.